모여라 선수 모여라 자 심판 어디갔노? 상원행위 응답합니다 야 딱 고어서 덜 아쁜데 이게 무휴다 화이팅 2반 2반 돌장 2반 화이팅 요거는 무효 요거는 무효 오케이 오케이 무효 무효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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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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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샷스 왔다 하나 둘 아이고 노타치 옆에 발 앞에 보고 있는데 오오 점수하나가 그럴 순 없잖아 오오 점수하나 온다 11대 6 아잇 아 이거 멈추구나 나이스 네 함 더 함 더 함 더 좋다 1해주면 될까 오오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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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박아야 돼 아잇 아아앍 오오오오 오와 오오오오 오오오오阿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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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예접 엉구 열심히 안하자? 아 미안하다 이거 막걸리 담배 피자 엉구 열심히 안하자? 너 몇 반이야? 7반 엉구 찍어놨어 공도 못찼어 지금 공이 얼마나 애매한데 있는지 공이 얼마나 애매한데 있는지 공이 몇 반이야? 엉구야 주전될려면 볼봉에서 한 연도 해 엉구 쓸 한 연도 줘라 거기 있으니까 공을 못찼지 오케이 안테나 박지수로 왔는데 아니다 끝났습니다 5종 5종 21점 마리 야 마리가 저놈구만 야 저놈구 마리가 어딨냐 10편이 돼야 마리가 되지 너 1박2일 같은거 안보나 21점 마리 내가 전화할게 내놓고 시작해야지 한 판 더 못해 2만원 3개 똘또마리 똘또마리 기회는 안줘야될까? 그래 기회 좋다 아 공부상 의무다 동호 됐다 동호 더 가라 내가 어디 됐다 너 빨리 가라 됐지 그런 다시 우리 취해 나 왜 못나와 요렇게 파이팅 화이팅! 잠깐만 잠깐만 점수 1세트 21점 단팡 아 21점 단팡 11점 3세트 오케이 어 오케이 야 봉은호 구도시 입고 진다 공 잡는게 영 마음에 안된다 그래? 좀 빼라이씨 둘이 엉부 혼자보다 못하나 지금이 엉부 하나보다 개타 맞추고 둘이 있는데 엉부 하나보다 못해 둘이 있는데 엉부 하나보다 못해 위로 뛰어야지 둘이 엉부 하나보다 못해 둘이 엉부 하나보다 못해 하나이스 아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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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말어 동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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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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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입니다 힝힝 맞아라 오우 잘해 한번 더 아아 자 넘어왔다 오 왔다 물어 잘한다 잘한다 이거 선수 아닌데 왜 져지나 빨로 공이나 줘 우리 선수 막 발로 차자 너가 어머 여 졌다 아니 아니 큰 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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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드 바운드 나이스 어 잘한다 나이스 바운드 바운드 좋다 어 그렇지 바운드 바운드 나이스 바운드 좋다 바운드 바운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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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 야 이거 탄테나 밖으로 나온거 이잖아 못봤다 맞다 정우라 슛 아우 아우 나이스 나이스 성열이 어디가있노 나이스 오우 오우 나이스 나이스 지구 누가 지구 있잖아 자 바꿔 바꿔 똘똘말이 열이야 원복이야 부리팀 하하하하 되었다 하하하하 어 맞네 하하 더 이상 어떻게 맞죠 각판 하하 하하